스포츠 연예계의 소식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스포츠계에서도 많이들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쪽 연예계 쪽에서도 기부도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스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부 있죠. 미국 내에서 벌어진 흑인 사망 사건에 분노하면서 의미 있는 금액을 기부를 했네요. 흑인 인권단체에게 20만 달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과거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늘 똑같아요.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20만 달러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인 영향력 있는 배우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백인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팝스타들이 행동에 나서주니까 많은 시위대의 10대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언 레이놀즈랑 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분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의 편견, 맹목,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되돌아보고 이끌고 있다. 아이들이 정신나간 인종차별을 배우며 자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토리헌터의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토리헌터 얼마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형제들과 부모들과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되라면서 자라고. 그게 미국 사회의 뼈아픈, 뼈아픈 현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인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인들도 학교에서 인종차별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을 잘못 나와서 그러니까 이사를 잘못 가서 이 학교에 갔는데 애시안이 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래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계속 그러면서 애들이 주눅들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와서 왜 애들을 저렇게 키웠나 눈물만 난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싸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부모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오버랩 되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유색 인종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국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인종차별하게 되면 백인이 흑인, 아시안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 동양인들도 같이 일하고 있는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미고, 빨리, 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같이 일했던 봉제공장에서 봉제공장이나 다른 매니팩처에서 일할 때 상당히 강압으로 일을 시키신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들 약점을 이용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저희가 제보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번 기회에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많이 고치고 남고치라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이게 뭐예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를 빨리빨리 일어났더라고요. 빨리빨리.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그렇다 친구들에게 승질내죠. 승질낼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 걸 어떻게.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민자의 나라에서. 왜 우리한테.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커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그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볼 건 이제 다 봤다. 영화 DVD 나온 것도 싹 다 봤다. 더 이상 신작이 안 나오니까 옛날 거 내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들 다시 되돌아보고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또 영화 집에서 쉬시면서 이런 영화 보세요. 스포츠 영화 몇 편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 보면서 좀 재미도 있었다. 고맙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신작이 없어서 볼 것도 없고 한국 드라마를 내가 보기 시작했다.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영화 재개한다는 소식이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헐리우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가 어제. 어제죠. 어제. 영화 방송 음악 제작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때문에 제작 중단된 조치가 내려진 지 약 석 달 만에 일단 재개 방침을 밝혔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죠.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노사가 합의한 안전지침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보건당국이 다 오케이 사인해 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어떻게. 석 달이나 쉬었어요. 헐리우드에서 석 달 쉬면 이게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또 계속 신작을 내놓고 있었어요. 넷플릭스는 지금 주가도 쭉쭉 올라가고요. 쭉쭉 올라가고. 넷플릭스 처음에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가 비디오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때 블록버스터 같이 있었을 때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블록버스터. 여기 생각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기 또 사양산업에 누가 발을 들여놓네 라고부터 시작하고 또 넷플릭스 비디오 DVD 자판기 설치하고 이럴 때만 해도 아휴 살려고 몸부림치네 라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 발씩 앞서 나갔던 넷플릭스의 전략이 이제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인가요? 아마존이 그냥 책만 팔 때. 바닥에서 길 때. 책만 팔 때. 아마존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책을 팔고 전자책을 팔고 이럴 때 반세 너블이 얼마나 코웃음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세 너블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점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아마존이 지금 책 파는 데서 시작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 네.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작사들은 지역 복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 디즈니랜드 넷플릭스 등 대형 제작사들은 배우와 제작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자가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영화 제작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게 스탯 그리고 또 영화 배우들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LA가 지금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세? 확산세? 이걸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위 때문에 또 이 얘기도 못하고 있고 시위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나 늘을지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주 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헐리우드 영화 제작 제기된다는 거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영화관을 사람들이 할인증인가요? 할인 티켓을 줘가지고 지금 했는데 송지효 씨하고 누구지? 김무엘 씨가 주연하는 침입자? 네. 10만 명의 관객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박스업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0만. 네. 10만인데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극장가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방역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써야죠. 써야죠. 정말 신경 쓴다고 합니다. 뭐 환기도 그냥 완전히 풀 가동해가지고 돌리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애인들은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떨어 앉아가지고. 아니. 애인들은 붙어 함께 해놓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애인들은 붙여놓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야구장이나 대만 같은 데도 보면 가족 단위 그리고 커플 단위는 일단 같이 손잡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해변이나 지금 공원이나 하이킹하는 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를 하라고 하지만 가족과 연인은 예외예요. 아 근데 저 여기 수영장 워터파크 개장한 거 보니까 한국에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면 한 200명 정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놀기는 노시는 걸 보이는데 이야 참 갈 길이 멀다. 멀죠. 갈 길이 멀죠. 참 갈 길이 멀다. 근데 이거를 전면 개방을 해도 누가 마음 놓고 극장과 워터파크를 가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좀 변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저보고 워터파크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명이 모였겠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설도 상당히 띄워놓고 그리고 또 개인용품을 쓰도록 해놓고 공동 구비용품은 없고 개인용품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데 글쎄요. 수영장 같은 데 좀 어렵지 않을까 비말 비말 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수영장 같은 데는 남의 침도 많이 돌아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매직마운틴도 지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세계장을 7월에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6월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올랜드 쪽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물처럼 놀이공원 들 쫙 열고 미국은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가고 그리고 또 미국의 놀이공원 이런 데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한 군데들이에요. 디즈니랜드 얼마나 많이 옵니까 미국 가면 디즈니랜드 무조건 1순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장되면 많은 해외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올겨울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